문재인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빗대어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남북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좋아해서 김여정이 남북공동사무소 폭파할 때나 서해 공무원 피격당할 때 입국 처닫고 있었나요? 정미경 위원이 논평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했다면요. 김정은의 북한 핵은 더 키워졌을 거예요. 그러면 우리의 안보는 더 위협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저는 기억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대화 잘해서 지금 김정은의 북한 핵이 지금 저 정도까지 됐습니까? 라고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, 문재인 대통령.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. 그러면 지금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아직도 평화, 평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런 SNS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